1, 2, 3, 4.. 나는 슬픈게 모르는 내 가슴 많은 거야 비밀스러워져 너의 가슴 속에 내가 빈 눈으로 너무 놀라지만 보여줄게 우리들만은 해버렸듯 나는 슬픈게 골골 날아다닐 거야 비가 와도 꿈을 찾지 않아 사랑하는 저 끝까지 너의 맘을 골골 날아다닐 거야 언젠가 널 외장 웃게 해줄 맘 없듯이 노래 내가 불러줄게 그prove게 아픈 때가 이렇게 아픈 때가 영광의 나의 감정 눈물 되어 미안한 슬픔을 조금은 내가 떠오를게 가슴 안에 상처 너의 가슴 속에 내가 빛나도 너무 놀라지만 보여줄게 우리들만의 내 원인들 다 같이 비가 와도 꿈은 적지 하나 하나 나를 적극했지 너의 맘을 월말 날아다닐 거야 혼자 나 너와 자꾸 깨진 맘은 끝에 너네 내가 멀어질게 내가 멀어질게 내가 멀어질게 내가 멀어질게 그들의 나을 그들은 첫 번째 그런 흔한 그들이 그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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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그들이 그들이 네, 오늘 청성에 이렇게 또 제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또 찬스 여러분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우주총동원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졌죠? 네, 지금 딱 이 시기에 이제 감기가 되게 많이 걸리는 시기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옷 입고 따뜻한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가수분들 무대도 하셨고 또 저 다음에 찬원영도 있고 저도 무대를 하고 하는데 몸도 많이 흔드시면서 춤추시면서 박수도 많이 쳐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감기도 안 걸리고 몸에 열이 올라오거든요 다음 곡부터도 여러분이 박수 그리고 또 소리도 많이 질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곡을 소개하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알아요?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이거 이제 제가 물 마실 때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객분들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곡 만약에 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af forest 삶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나 사랑의 빻지면 그냥 그 사람을 피해서도 모를 수 있나 박수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를 수 있나 덤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모든 사람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들어안고 속으로 온다 이제는 더 이상 직실범조차 피워될 맘조차 없는데 구단을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사랑하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정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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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빈 세상 사랑하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떠나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떠나니 외로워해야 널 필요한 모습을 물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실제 몸조차 비워둘 밤조차 없는데 꽃 하나는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난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해질 수 있나 날 받아주겠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얼마 전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만약에라는 노래였는데요 앞으로도 정동원의 만약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박수치면서 열이 조금 올라오셨나요? 네 아직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서 이 정도 하면서 해야 몸에 이제 열이 올라오거든요 자 다음 곡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몸을 흔드시면서 즐겨주시면 같이 즐겨주시면 좋은 그런 곡입니다 어 궁금하시죠? 네 잘생겼다 정동원을 외쳐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요 어 이 곡도 제 얼마 전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떼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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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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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나야 때는 불러나야지 고고 고하며 끝이 있듯이 내려볼 곳에도 꽃에 있다네 방물만 방 방 방 방 방 방 힘들다면은 한해 한 번 보고 힘껏 소리쳐 나게 눈물에게 다가오는 내게 또 그럴 때가 올 거야 이원하니 며은 웃음은 난 행복해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해가 내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도 가족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다같이 다같이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나씨가 정말 춥긴 춥네요 콧물이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안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야 되겠네요 자 물 한금만 더 마시고 가겠습니다 시작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알아요?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그리고 또 청송에 이렇게 왔으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추운 곳에 있었으니까 집에 가서 뭔가 몸살기가 날 것 같다 감기 기운이 올라올 것 같다 할 때는 청송 사과를 사서 가시면 그 사과를 먹으면 또 감기가 빨리 낫거든요 네 과일을 먹었을 때 빨리 낫기 때문에 저도 집에 갈 때 하나 가져가서 오늘 먹고 잘까 합니다 네 어 다음 곡부터는 이제 진짜 댄스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곡 제 노래 중에 진짜 사나이 라는 댄스곡이 있는데요 요거 할 때 이제 정말 중요한 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탁 탁 이렇게 골반하는 춤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할 때 여러분이 크게 함성을 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연습해 볼게요 탁 탁 탁 네 자 지금 우리 우주총동원 완벽했거든요 찬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탁 탁 탁 탁 탁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신나는 댄스곡이니까요 여러분 소리도 많이 질러주시고 몸도 많이 흔들어 주십시오 다음 곡 진짜 사나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사나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탁 탁 탁 탁 탁 탁 탁 bzw 뺨 6 시민 4 5 35 dramatic 1 2 2 3 2 3 지금 깨줄게 모두 다 줄게 넌 진짜 사랑해 또 행복하게 잘 있는 나야 모든 진 남자마저 자꾸 다 내보낸 나만 알려 당신 내 여자니까 말씀 시킬 둘 셋의 일들 변에서 못 풍겨진 거야 알잖아 세상 남자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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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줄게 넌 진짜 사나이 난 봐도 인기야 남이잖아 당신 없을 기회잖아 빨리 날 참을 생각해 생각해 입어도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사나이 사나이 바로 나야 하늘도 저 별도 닿는 거 당신께 줄게 모두 다 줄게 넌 진짜 사나이 당신은 그대로 동작만 참고한다 입양자의 맘 공신대로 부족합니다 동작만 참고한다 널 믿고 따라와 난 진짜 사나이 ondenель 널... 결정... 정세윤 그녀... 널... 진짜 사나이 정말 재미있게 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 궁금하시죠? 외쳐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시작! 근데 제가 이 말을 계속 잘생겼다 정동원을 들으니까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신 분들 또 사과축제라 그런가 사과를 다 많이 드셨나봐요 백설공주처럼 정말 우리 우주정동원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잘생겼다 정동원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가 벌써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 순서인데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실까봐 아쉬움 없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곡 오빠메들리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오빠메들리를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시작을 하려면 여러분이 사인을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우리 우주정동원이 먼저 시험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듣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음악이 나올 거예요 꼭 나이가 나보다 많다고 형오빠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깐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한 번만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했을 때 오빠라고 한 목소리로 다시 크게 외쳐주시면 마지막 음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 멘트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만나서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찬스 우주정동원 추운 날씨인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오빠 다시 소리치 오빠 한 번 믿어봐라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도록 내가 아파줄게 이 밤을 외루할 때 아파서 눈물 날 때 언제나 기대 널 아파줄게 한 번을 사랑해도 천 번을 사랑해도 너를 너를 택하고 너를 위해 살리 오빠 너만 믿어라 손만 잡아도 좋아 속보이는 맑기 아냐 오빠 오빠 한 번 믿어봐 너만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도록 내가 만나 만나 맞춘게 오빠 이 오빠는 세상을 가둬도 우정과 바꾸지 눈을 조심 오빠렁 영원 오빠날나 너때문에 웃는다 너 어르신은 내 꿈이 없다 오빠는 못 미뤄나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처럼 내가 만나줄게 남자답게 네 말 지킴이 지끼네 자 다같이 방송 날 지킴이 지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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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어라 불러내릴까 내 힘은 지금 무얼 알고 있을까 아무 뻔 없다 잠잘했다 한 번 중인 우리 모두 생각뿐 가슴이 퐁닥퐁닥퐁다 사랑을 쏙딱쏙딱쏙딱 자기야 날 봐, 오늘만 날 봐 내 중년에 그대 얘기 다 바치니 날 깨버 날 봐 내ㅋㅋㅋㅋ 날 깨버 날 봐 내 쑥 날 깨버 날 봐 지금 당장 날 봐요 날 깨버 날 봐 내 harmony 날 깨버 날 봐 내 Parent 나이티바 나이마드 숲 나이티바 나이마드 숲 지금 당장 나이 봐요 나이티바 나이마드 숲 나이티바 나이마드 숲 나이티바 나이마드 숲 나이티바 나이마드 나이마드 가요 자 다같이 마지막 곡입니다 손이 들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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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